그 과정에서 아까 변모하고 있다, 이미지 변신 그것 자체는 문제 삼을 것 없다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뭐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미지 변신도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변신을 시도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저 자신도 변해야 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도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양말이면 뭐가 바뀐 겁니까? 뭐 대본에 할 수 있죠. 머리 색깔인데. 머리 색깔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염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은회색도 사실 이렇게 염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다시 검은 머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전 머리도 그냥 자연 모발은 아니고요.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워낙 이재명 후보가 직선적이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백발비슷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저어할 것 같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일부러 저런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다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당과 선대위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기 국회 입법 과제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근하는 듯한 수준의 속도전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은색 모발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약간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 백발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브라운, 갈색 느낌이 좀 나는 그건 상당히 좀 온화한 이미지를 줬었는데 다시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한 것은 새롭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후보의 마음가짐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조수진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덜컥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배우에서 어떤 배우로 변신하는 것. 그렇죠? 포르노 배우에서 순정파 배우로 변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 무죄일까라고 얘기했는데 조수진 단장이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료위원회 발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기 마련인데요. 아마 조수진 단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어쨌든 본인이 했던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 지금의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로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글씨를 쓰는 스타일, 글을 쓰는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때 조금은 유보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은혁 의원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특히 대변인 역할을 하거나 공보단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비유를 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국민들이 그 대변인이나 공보단장이 하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비유를 하다가 혹시 잘못 비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불편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안 드러냈다, 가렸다 이 차이네요. 저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은혜 의원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오른쪽이 이제. 그리고 눈썹도 말이죠. 왼쪽을 보면 눈썹이 상당히 진해요, 오른쪽보다. 지금 홍준표 의원처럼 눈썹 문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게 오른쪽에 저 머리가 아래에 내려오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엉덩이 모양이 거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앵커를 해보셨잖아요, 뉴스 앵커를 해보셨는데 남자들, 뉴스 앵커들이 보통 저처럼 이렇게 이 말을 대부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헤어스타일이 다 이렇게 앞을 좀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과 이마를 가린다, 덮는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리지 않고 다 보여드리겠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어요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이 말을 드러낸다고 하죠. 오히려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좋은 기운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지만 사실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꾸미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낯득찬화하시는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여전히 영선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꾸밈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알아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산타클로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은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 윤석열 후보는 보이는 것만큼이나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로 그러니까 정책과 전략과 그리고 비전으로 승부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은색머리로 하고 바꿀 때 또 8,600만 원 정도 드나 어떻게 하면 이미지 컨설팅에 8,600만 원 정도 들어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역시 김은혜 의원 잘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은 또 이재명 후보 이미지 관리하는 데만 8,6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거는 그 정보공개 청구에서 나온 얘기죠? 네, 그렇죠. 선관님, 선관님은 어차피 이게 보고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제1기획이든 여러 유수의 기획사들이 여러 홍보 콘텐츠나 홍보 기획을 하는데 그걸 너무 싸게만, 값어치 없게만 생각하시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저는 오히려 피하이 비용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고급 성형외과라든지 고급 황제 골프 회원권, 황제 콧노권 이런 것들 좀 없어져야죠, 이제. 사실 국회의원님들 다 재산 신고 보다 보면 참 회원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장영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눈썹도 좀 짙게 하고 이마도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마를 드러낸다는 거 어찌됐든 신뢰감을 좀 더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알고 있고요. 눈썹도 좀 진하게 하시면서 인상을 좀 더 강렬하게 보이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혹시 염색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아직도 색깔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잖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변인은 한 지 아직 하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하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요즘 선대위 출범 문제 때문에 좀처럼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함께 대학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현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 보면 문민정부나 또 국민의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자식이든 측근이든 비리를 저질러면 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유난히 하여튼 이 정부 들어와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저것이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언론중재법 같은 거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이런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SBS 김정은입니다. 차별금지법, 언론중재법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야기하고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학생의 질문이 있었더니 현 정부처럼만 안 하면 된다. 이전 정부처럼만 하면 된다. 옆에서 크게 웃는 사람은 뭐 단번에 알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크게 웃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저 부분은 분명히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양만임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20년 정도 검사 생활하면서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사정 업무를 했는데 과거 정부처럼 하면 될 텐데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옛날 전통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비리,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사정기관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 어떤 질문보다 좀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측근 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이 낯설어했던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했던 것. 그게 바로 이제 정의와 공정의 문제였고요. 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실감을 했을 테니까 말이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혹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부분이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다음 대한민국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밑그림인데요. 기회 사다리를 박차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서울대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배로 뽑혔던 조국 장관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게이트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이 학생들에게 가장 윤석열 다음을 보여줬던 그런 대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학생들과의 질문과 대답, 조금 전 이야기 우리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셨고요. 또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여러 가지 저축은행이 도산 사태 때 27조인가요? 29조인가요? 이 소중한 서민예금이 정말 종이장같이 날라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무죄를 무혐의를 처분을 했던 담당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기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2015년 당시에는 초축은행 수사 다 유죄받지 않습니까? 특히 대장동 수사, 여러 PF 중에서 총 예금 금액이 2위에 달하는 대장동 PF 무죄 주셨어요. 혹시나 그게 박영수 특검, 박영수 전 검사의 로펌이 수임해서 그런 게 아닌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로서 정말 공정한 수사하셨는지 그 부분도 빨리 수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연치를 그렇게 한몫에 묶어서 팩트 지금 5개는 정정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다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고인을 불렀어요. 그 참고인은 조사 다 했죠. 그런데 그 참고인은 다른 이유로 3년 뒤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뒤 걸 끌어와서 참고인을 별건 수사를 해서 다 털어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참고인 그 한 사람을 잡지 못한 게 엄청난 비위와 의혹이 있다. 그거는 이 보도를 통해서 분명히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팩트가 없으면. 그런데 대장동 PF700억, 순천 PF400억밖에 안 되는 그 작은 PF들까지 다 조사했는데 왜 굳이 전체 PF 규모의 2위였거든요, 대장동 PF는. 그런데 그 대장동은 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그 많은 거래 대상 중에서 상당히 작은 비췄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주모가 2위였어요. 제가 예금 보험 봉사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건 2015년의 조사라면서 그것만 파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또 다른 질문을 받았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광주, 전남 지역 방문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2위 후보를 했던 후보, 과연 1위를 기록해서 후보가 확정된 후보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홍준표 의원에 대한 생각을 대학생들이 질문을 해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공격적으로 하시고 뭐 이래도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이런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좀 탁 트이는 그런 이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홍준표 의원에게 귀엽고 화끈해서 젊은 층이 좋아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 때에도 가만히 봤더니 막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그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이는 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홍준표 의원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도 아마 윤석열 후보가 6살 아래고 사법시험 기수도 9기수가 아래인데 그 선배에게 전혀 보입니다. 지금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말이죠. 어떻게 답변했죠, 홍준표 의원이? –버릇없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 짧게. – 최근에 만든 인터넷 플랫폼이 있거든요.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 청문화입니다. – 여기서 한 회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귀엽다, 화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짧게 버릇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서 제가 쭉 감이 좀 떨어져서 옆에 계신 장경태 의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래서 2030세대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구구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런 대단히 감명한, 대단히 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전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왜 홍준표 의원 역을 한 번 툭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배 차이도 꽤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말이 없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계속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흔쾌히 수용,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SNS에 또 하나 짧게 요즘 젊은 층이 즐겨쓰는 아주 짧은 표현 하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형, 뭐 이렇게. 아니, 나름대로 아마 윤석열 후보는 밑으로 던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물론 저것도 나름대로 많이 수화를 하시고 정말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로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표 선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나서 한 몇 달은 이렇게 알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님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선거 초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이기는 하지만 또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를 대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젊은 층을 사로잡겠다, 젊은 층의 표심을 얻겠다라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정작 젊은 층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좀 고민일 거예요.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직설화법, 또 담백하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예를 들면 경선 중에서도 원희룡 후보한테 이래서 또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보통 토론할 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정치권을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또 2030 세대에게는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악수를 안 했다든가 어깨를 툭 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분명히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조금 다소 쌓여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뭔가 좀 쌓여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계속해서 청년들과의 질문 대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명, 국명마다 또 홍준표 의원의 짧은 한마디가 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오늘 광주, 전남 지역 방문 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나왔던,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바로 현지에서 올라온 영상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가 없다.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호남이 기대한 만큼 하지 못했으면 국민의 이 발목을 잡았던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져야 되고 부족했으면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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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그렇게 말하자면 총장선계대 의원은 오는 주장에 리고 그런 취재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근간이자 시작점, 태동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선호도, 성향들이 또 출신 지역들이 호남이 많긴 한데요. 이제는 민주당도 사실 전국 정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소위 굳이 주류, 비주류로 따지자면 infinity 출신 인사들이 더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전국 정장이 된 민주당 내에서도 어찌되건 호남의 시작점, 호남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의미있게 중요하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된 지 오래됐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의힘은 아마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정말로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인 지가 오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저도 이제 호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5%가 안 되는 득표율을 보였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이후에 5.18 유족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저희가 호남 동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다다르려면 멀었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아까 국민의힘 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늘 이렇게 사실과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 그리고 가공의 의의를 섞어서 묘하게 왜곡을 하시죠.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했던 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5.18 택배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였죠. 저는 그런 면에서 김대중 정부 때 그 뒤에 이제 사면을 했던 거였고요. 사실을 왜곡하면서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이 제대로 지펴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에게, 특히 호남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지만 결국 그 호소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가 과연 호남의 적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도덕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혹은 추진력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내재됐던 전체주의 발상.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을 뭉개더라도 본인의 그런 그립을 강하게 하는 그런 추진력의 이면을 아니다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찌되었거니 얼마 전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진태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 김순례 전 최고위원, 또 이재명 전 의원 등이 5.18을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징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요즘 김진태 의원님이 검증. 검증, 당직, 정직 아마 3개월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개명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도 이분들이 총선까지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걸 끌어다가 국민의힘을 지적하시는 건 저희도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을 5.18과 호남이 민주당의 사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유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또한 저는. 그 이후에 김진태 전 의원은 복귀하셔서 국민의힘 검증단장을 맡으셨었죠. 아마도.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전두환 씨 찬양을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서야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단서 조건부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만 듣고 나서 양만희 위원에게 한번 질문 던지고 정치권 소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두 후보의 한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일 관계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거는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테니까.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두 후보의 이야기 보다 더 압축적으로 핵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먼 그런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또 한국 현실 정치의 관계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영토 문제와 같은 이런 주제들은 단호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일본과 아픈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는 이 문제는 참으로도 어렵고 민감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텐데 한일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보면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거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역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셨지만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는 없다. 다만 한일 양국의 지금 리더들이, 정치 리더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 정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냉각된 한일 관계는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접근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고 보고 오늘 일본, 주한일본대사를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지는 조금 윤석열 후보가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대선 기간에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